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15년 차 PD입니다. PD.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라고 하는. 네, 그러고 난 뒤에 뭐 지금 작가 겸 PD 겸 본업은 PD고요. 지금 또 뭐 겸임 교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 그러면 다큐멘터리 PD이신가요? 지역방송 PD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 제 대표작이 다큐멘터리가 몇 편 있는 거고요. 지금은 뉴미디어팀 쪽으로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살처분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다큐멘터리가. 그 살처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뉴스에서나 이제 답 묻고 뭐 가추들 묻는 거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일 생기면 고위값이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일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어떻게 살처분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릴 적에 제 고향이 대구인데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릴 적 기억에 소가 이렇게 한꺼번에 죽어서 이렇게 구덩이에 묻히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아주 어릴 적에. 그거를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2013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 카이스트의 석사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특강으로 오신 김기은 교수님이라고 박수택에 그때 이제 광우병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살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D로서 어, 그래 저런 거는 좀 알려야 되는데 좀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상식에 반하는 좀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언론인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당시에 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때 터졌어요. 그래서 충북 지역에. 아, 그 질병이? 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제 살처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취재를 나갔다가 네. 어릴 적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네. 이거는 한번 취재를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 취재하시면서 실제 살처분 현장도 많이 가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취재 현장을 보시니까. 어,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 저는 안 키웁니다. 안 키우세요? 네. 어, 요즘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엄청 슬퍼하죠. 그렇죠. 자기 가족이 죽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안았을 때 개나 고양이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 온기를 다 느낄 수 있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네. 생명이잖아요. 네. 네. 그 실제로 살처분 현장에 가면요.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직접 죽이는 장면을 못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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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서 여하튼 질식을 시키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분위기. 네. 그리고 그 사체들이 이제 담겨서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이죠. 네. 그 동물들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한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대량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서 막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는 큰 이렇게 저게 다 뭐지? 그냥 오벙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저 수많은 동물들의 어떤 죽음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죠. 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되게 엄청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살처분하면 뉴스에서 보는 영상들만 딱 떠올리니까 보통 그냥 이제 땅에 파묻는 장면 이것만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질식을 시켜서 죽이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축종에 따라 다르고요 병이 어떤 병이냐에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의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키우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지 방식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파트처럼 키우는 그런 방식은 질식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데서는 빨리 신속하게 이제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 화풍기를 끄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한 3만 마리 정도씩 있거든요 열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질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CO2 가스를 이제 주입을 해서 질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6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먹는 닭들 그 닭들은 밑에 이렇게 깔아서 키우거든요 그런 닭들은 이제 포대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그 포대에다가 CO2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럼 그 일일이 그 작업을 해서 다 이제 땅에 묻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거기 중에서 산 닭들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럼요 우리나라 살처분 정책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살처분 정책은 어떤 걸 쓰고 있는 건가요? 이 살처분 정책의 합의가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뉴스에 봤을 때 뭐가 왔습니다? 살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종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역이라든지 우폐역, 구제역,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제 고런 병들 일종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병들에 대해서 살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고요 축종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죽이는 방식이 이제 또 다 다르죠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국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책을 읽어봐서 짐작을 해보면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걸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살처분 정책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백신을 쓴다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안 걸릴 거야? 괜찮을 거야? 백신이 무슨 치료제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백신을 쓴다고 하는 건 병의 전파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백신 맞는데 다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물론 백신을 맞으면 치료라기보다 병의 전파 속도를 낮추고 또 우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통해서 극복이 된 질병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그거는 주사를 맞으면 천연두하고 우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류사에서 극복된 질병이 주사로 극복된 질병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백신은 우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제역은 이 백신을 맞추면 어떤 항체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백신하고 똑같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걸린 지금 어디에서 항체를 검출했는데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이렇게 콧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항체를 보니까 걸렸어요 그러면 그 농장은 바로 살처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 이거는 구제역과 같은 이런 질병들은 왜 일종이냐면 엄청 빨리 퍼지거든요 그러면 한국 축산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동물들은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료 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 그리고 이게 또 야생동물들 쥐나 그런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만일 경기도 포천에서 터졌어요 그다음에 옆에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포천, 경기도 어디쯤에서 길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여서 길목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신을 맞추게 되면 전파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안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무조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에 반경 100m 안에 500m 안에 1kg 안에 3kg 안에 이렇게 해서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포위접종 방식을 써서 백신으로 맞춰놓고 최소한만 살처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언제 바뀐 거예요? 2010년에 터져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우리가 살처분이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죽이니까 도저히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죽이 되니까 구제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그 살처분의 범위를 줄여준 역할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살처분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살처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먼 옛날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된 것도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살처분은 18세기에 나왔죠 17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로마의 교황의 주치였던 란치 씨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 분의 주치면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였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네 16세기부터 유럽에 우역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병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위험하다기보다 치사율이 엄청 높았어요 우역인데 소한테 걸리는 어떤 린다페스트 혹은 캐슬 플러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걸리면 치사율이 80%가 넘고 90 몇 프로가 넘고 이랬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전염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게 우유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지만 그 당시에는 소가 힘을 못 쓰면 농사가 안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였죠 네 그런데 소가 다 죽어요 네 엄청 빠르게 죽어요 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을 상실하죠 당장 가을이 되면 기근이 들겠죠 네 네 그러면은 국왕이든 교황청이든 어디든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 사태가 계속 가게 되고 네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여하튼 자연재인데 네 이거를 제대로 통제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정부를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교황이 란치 씨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탈리아를 확 쓸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 유럽에 큰 질병이 돌았는데 네 그런데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고 네 지금처럼 뭔가 백신을 제조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반에 아무것도 없었죠 네 다만 추측하건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병이 전파된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란치 씨가 고안을 했죠 길목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 선제적으로 오 네 병이 안 걸렸는데 네 얘가 만일 뭐 우리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원주 충주 문경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네 원주에서 걸렸는데 야 문경까지 삼락이 되고 밑으로 계속하면 다 퍼지니까 그렇죠 충주쯤에서 거기에 있는 소를 다 죽여버려요 음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렇죠 길목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봤는데 어? 된단 말이죠 네 컨트롤이 됐어요 네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영국에서 야 이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네 어디 빠져나갈 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이거를 제도화 시키자 음 그래서 대형제국이었던 영국이 그거를 제도화 시키자 아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벌써 몇 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3,4백년 네 3,4백년 됐죠 네 그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이게 그렇죠 현미영이 없던 그 시절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어떤 뭐 사회를 지키고 뭐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백물들이 희생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형제국에서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계에 어떻게 보면 보급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했고 네 영국이 당시에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을 등에 있고 대형제국이라고 해서 네 당시에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국 호주 인도 뭐 중국 일부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네 완전 아프리카까지 네 근데 영국이 이게 제도화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형태도 비슷하죠 네 국가가 보상해주는 네 그렇게 제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음 음 재밌잖아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이제 국가에서 이 방역 정책을 휘두르는 거 그렇죠 네 농장주한테 네 너희 빨리 신고해 네 그럼 우리가 보상 다 해줄게 네 근데 빨리 신고 안 해 그럼 너희한테 우린 벌을 내릴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그거를 제도화를 딱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아 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구제역 때 네 일본에서 네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네 구제역이 찾아온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기록들이 꽤 있어요 음 근데 일본이 우역이랑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부산 쪽에다가 어 그런 기관을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아 제일 먼저 살처보면서 보여주죠 오 끔찍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순진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 왜 이렇게 죽여? 막 저렇게 아 잔인한 사람들 뭔가 두려움 공포의 대선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 병이 통제가 됐어요 음 옛날에는 우역 구제역이 돈다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죽을 걱정하는데 네 어? 저 사람들 되게 음 똑똑하네 뭔가 선진적이다 네 그런 경애감을 가질 수 그 당시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그런 식으로 그 시작을 했고 네 또 두 번째는 영국이 이거를 그렇게 제도화 시킨 배경에는 너무 많은 식민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고기 혹은 살아있는 소들이 네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쌍값에 네 근데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제도화를 시켜야 되겠죠 네 얘는 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얘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 애 네 우리가 키우던 원래 되게 좋은 종들 네 그런 애들은 살처분 안 해야 되는 존재 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딱딱딱 매기고 음 자 살처분을 하는 국가는 청정국이야 네 그리고 우리 영국은 청정국이야 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네 교육을 청정국끼리만 해 음 음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살처분을 한 국가끼리만 서로 이제 고기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백신을 맞춘 백신을 맞춘 국가끼리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 만들 때하고 네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면 네 다들 이해하기 쉬워요 음 우리가 백신 패스 국가들이 있죠 네 아 네 네 우리가 요즘에 사이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얼마 후에 조금 있으면 뭐 일본도 풀린다 뭐 유럽도 이제 풀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음 음 백신을 접종한 국가들은 서로 이제 코로나 격리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왕리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은 백신인데 네 동물 가축은 네 그거를 백신이 아니라 살처분을 하냐 백신을 맞추냐 네 그거에 따라서 가장 높은 등급이 살처분이고 네 그거를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 등급이 백신을 맞추는 나라 네 다음 등급이 백신도 안 맞추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돼서 네 이 교육이 뚫려 버립니다 음 그럼 작가님은 이 살처분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어떤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네 바이러스는요 말이 없고 특히 이 살처분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들은 동물들이 걸리는 겁니다 네 코로나하고 달라요 네 어디서 어떻게 퍼지는지 네 몰라요 네 바이러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냥 현상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네 저는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음 다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다들 가지잖아요 네 두 번 다시 오면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 가축 질병에 있어서도 네 계속해서 살처분만 한다 네 백신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 네 항원뱅크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뭔가 새로운 이게 변이가 와서 했을 때 네 살처분으로 못 맞게 되면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놓자 다만 그 방식을 대비를 시키려고 하면 네 국가에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힘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살처분을 좋아해요 네 백신 맞은 고기 막 먹기 싫어하고 네 뭔가 항생제하고 좀 헷갈리면서 저거 먹으면 내 몸에 그렇죠 방금 옮겨서 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네 백신을 백신 정책을 쓰지 못합니다 음 네 근데 나중에 만일 터지잖아요 네 뭔가가 백신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항원뱅크 마련해 놓고 딱 터져서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백신으로 막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것과 네 계속 살처분만 해서 네 막지 못하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네 약간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게 됐죠 음 저는 작가님 그 책을 읽어 보면서 그 이 책의 결론이 살처분을 이제 하지 말고 백신을 이제 맞은 고기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편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백신을 맞은 이제 고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거를 네 어 지금 네 그 고기를 드신 지 몇 년 됐죠 뭐 30년 됐죠 죄송합니다 네 30년 됐어요 나이를 밝히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지금 먹는 고기들은 네 백신을 안 맞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네 근데 백신 다 맞습니다 음 다른 병에 대해서 백신을 맞아요 아 아 이슈화가 안 된 것 뿐이에요 아 아 그런데 이런 대규모 질병에 막 살처분 같은 거에 대해서 네 뭔가 이슈화가 되고 뉴스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음 네 비각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어려우니까 그냥 뭐 빼고 네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가축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모릅니다 네 그렇죠 모르죠 네 단지 치킨에서 튀겨져 나온 어떤 음식 네 혹은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점 네 삼겹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사육되고 네 어떻게 커 나가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네 백신 맞은 다른 병에 대해서 백신을 맞거나 예방접종 다 맞거든요 네 그런데 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를 때는 아 맛있어 너무 좋아 제 청정 뭐야 뭐 하면서 이렇게 다 먹다가 네 갑자기 이게 이슈화가 돼서 그제 백신을 뭐 맞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렇습니다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삭 돌았어요 어 어 저거 먹으면 뭔가 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 의심의 눈초들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음 저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안전한가요 음 사실은 모르고 있으면서 네 다른 백신 먹은 고기는 다 먹고 있으면서 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밖에 못 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구제역 백신을 지금 마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네 문제가 일어나려고 했다면 네 벌써 10년이면 이런 어 맞서야 되지 않았을까 맞서야 되겠죠 네 근데 먼 미래 과학은 그 백신 맞은 게 뭐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뭐 10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뭐 백신을 일단 맞았다고 다 맞은 거죠 일단은 근데 구제역이라든지 뭐 조류득감 뭐 이런 이제 일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처분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백신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정책적인 선택으로 살처분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게 뉴스화가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야 그럼 뭐 구제역 맞은 백신 우리 고기 먹어야 되냐 이렇게 이슈화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비가시성의 문제인데요 네 도시하고 농촌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요 네 근데 만일 우리 작가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혹은 집에서 그런 가축을 키워보시면 네 맨날 이렇게 그 예방접종 같은 거 맞는 거를 보고 자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농촌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떤 거를 먼저 합니까 눈을 가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심부터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농장에서의 일을 의심하고 보게 되고 그게 뭔가 내 가족이나 나한테 뭔가 안 좋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이 커지면서 네 그러면은 사실 살처분이 제일 인간이 봤을 때는 이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 여하튼 저게 뭐 저렇게 슬프고 저런 거 나 잘 모르겠어 그래도 백신 맞은 거 아우 나 의심스러운데 네 그냥 몰라 세금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나는 그렇게 먹을래 네 근데 그분은 사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영광족족을 맞은 그런 고기를 드시고 계시면서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가축을 키우는 농가분들은 그 농민들은 살처분 그 정치를 모두가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 저 도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뭐 돈 벌려고 같이 가축 키우는 거고 정부에서 죽이려고 죽이면 보상도 다 해 주는데 뭐 어떤 이제 뭐 손해나 이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어 생명을 마주하다 보면 그 생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그걸 산업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축산업이라고 하는 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하튼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네 공산품하고 다르게 그렇죠 축종에 따라 좀 달라요 대동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커져요 아 네 네 어느 정도 교감을 하거든요 네 네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죠 되죠 우리가 목장에 소나 양이나 어디 뭐 체험학습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보면 다 어느 정도 교감을 하죠 눈을 보면서 네 내 눈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네 네 네 어떻겠습니까? 음 특히나 어린 송아지 같은 네 어린 돼지 애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다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라고 살아갈 거예요 네 근데 트라우마는 그런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네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네 네 아니 너희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 네 공장인데 네 그게 슬프고 뭐 그러냐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출하시켜서 나가는 거랑 네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는 건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다르게 네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네 이게 발병농가인가 그다음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가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네 그래서 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단순히 그냥 얘들은 길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네 다 죽여야 되면 네 그러면 보상가액이 높아지겠죠 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발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돈도 잃는 거예요 사실은 음 제일 좋은 건의 예방이 돼서 네 네 설정을 안 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혹은 가장 최소한으로 시키면 네 농장주들도 좋겠죠 그렇죠 음 근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반대를 하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네 그런 거죠 음 그럼 이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게 이제 농민과 이제 그 가축들의 개인적인 뭔가 교감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제 생물이 한 생물의 종을 대규모 몰살시키는 거에 대한 그 문제이신가요 네 자 이거를 객관념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네 네 만일 그러면은 네 도시 사람들한테 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반발이 일어나겠죠 반발이 일어나죠 네 혹은 네 그러면은 그런 대량 사육이나 이런 공장식 축산을 안 하게 되면 네 고기 값이나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네 그렇게 대량 사육을 하는 그런 농장주들을 네 네 비난해요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아이러니 하긴 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말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도 인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농장주들도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이 병이 조용히 지나가서 네 자기네 여하튼 자기가 키워서 상품으로 키우더라도 그 생명들이 그렇게 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음 어떤 헛된 죽음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병에 안 걸렸는데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음 또 일부 사람들 중에는 네 어 이 교감 능력이 굉장히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네 네 나는 살처분하기 싫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음 대부분은 하여튼 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은 그런 죽음을 네 그렇게 목격해야 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네 네 그런 이유에 이유 때문에 네 싫어하고 네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농촌 사회 공동체 사회가 붕괴돼요 왜요 살처분이 시작되게 되면 살처분은 결국은 네 그러니까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접촉이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접촉하고 뭐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네 네 근데 그러면 결국 병이 돌았다 네 뭔가 바이러스 검출됐다 네 어디에 살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농촌 옛날에 네 전원일기에 나오는 만나서 다 같이 밥 먹고 네 그런 농촌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서로 얼굴 안 보고 네 그렇게 되면 한쪽이 살처분하기 시작하면 그 옆 동네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왕래가 딱 끊어져 버리고 네 또 그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농장주는 눈총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난 눈총을 받겠죠 다 받죠 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코로나 코로나 그쵸 예 그쵸 쟤가 아 쟤는 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자기도 나가서 다 그러니까요 다 먹고 우리도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네 근데 옛날에 막 이렇게 보면 쟤 때문에 걸렸어 마치 말라 했는데 네 밖에서 이 시국에 뭐 술을 먹어 네 똑같은 거예요 음 서로 의심하고 네 서로 진짜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가 뭉개져 버리죠 음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종에 따라서 살처분에 불평등이 있다 이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인가요 그거는 이제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네 제가 영국에 출장 가서 취재했던 내용들인데 어 이게 살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엄청 과학적이라면 네 어 모든 같은 축종에 어떤 그런 어 소도 종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쵸 다 똑같이 죽 이렇게 죽여서 살처분을 해야죠 네 네 그런데 그 제도화를 시킨 영국조차도 네 이걸 제도화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혈통종은 네 옛날에 귀족들이 키우던 네 혈통종은 보호하고 야 얘들은 살처분을 하지마 네 구제역으로 죽지는 않거든요 네 소 같은 경우에 네 네 뭐 이제 다른 축종들 양이나 있는 데는 또 구제역이 또 되게 심하고 네 그래서 소를 키우던 그런 귀족들이 우리 거는 죽이지 마 하고 자기네들이 파워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어 그 자기네들의 혈통종은 보호하고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갑산소나 양이나 야 쟤들은 다 죽여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살처분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우리가 맹신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네 모든 이제 동일 축종을 다 죽입니다 사실은 영국에서도 네 네 하지만 그 원료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살처분하면 다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것조차도 원료를 따져보면 네 엄청 과학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네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음 그 네덜란드 조스톤 원장이 굉장히 그 모범 사례로 좀 언급이 된 거 같아요 책에서 그거 어댔어요 네덜란드 조스톤 원장은 네 사실 네 영국이든 네 네 네덜란드든 네 우리나라도 축산 선진국이라고 인제는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섭외를 그런 데를 해서 갔죠. 자동화농장.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사람이 가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내가 옆 농장주를 만났어요. 아니면 사료차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 혹은 내 옷에 묻어서 소한테 가서 쫙 끊을 수 있잖아요. 네덜란드 그 농장은 모든 거를 로봇이 다 합니다. 젖도 우유도 로봇이. 그럼 젖도 알아서 들어가요? 젖소가 젖이 탱탱이지만 아프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어릴 적부터 다른 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아프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찡하고 로봇 쪽팔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쫙 스캔을 해갖고 우유가 나오는 거기를 이렇게 폭폭폭폭 이렇게 들어가요. 괜히 우유를 다 짜고 이야 진짜 전자동이구나. 목에 센서 같은 게 달려있는데 그럼 얘들이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신박동은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처럼 우리 한우나 이런 소들은 우리는 대부분 가둬서 키우잖아요. 거기는 박목지가 있습니다. 밖에 엄청 넓어요. 소가 자유롭게 건초를 뜯고 싶으면 안에서 건초를 먹고 또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다가 들어와서 자기 젖 짤때 되면 들어와서 또 우유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게 모니터로 다 모니터링 돼서 이렇게 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개입이 체사가 되고 하나하나가 관리가 되면 되게 빨리 스크린을 할 수 있거든요. 방역에 엄청 중요한 게 초동 파악입니다. 얘가 만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어딘가에 터졌는데 스크린을 다 해요? 입국힘사 할 때 그 당시에 코로나이 저게 있어 터졌어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 다 100% 감시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딱 해서 입국 못하게 하면 100%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이 소들은 이렇게 자기가 걷는 걸음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 모니터 하다가 컴퓨터에서 얘가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해주면 바로 가서 수의사가 바로 출동해요.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것 같은데 콧물 흘리는데 그러면 늦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컴퓨터에서 바로 하면 수의사가 가서 딱 체크해서 항원 딱 분석해서 그러면 거기만 살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항원에 맞는 백신을 빨리 제조를 해서 한 이틀 내로 제조할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 같은데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형이라고 하는데 그 타입에 맞는 백신을 딱 해갖고 정확하게 방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몇 마리 안 죽여도 방역이 되는 거예요. 체온의 변화나 걸음걸이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서 바로 검사에서 그 소만 살처분하거나 조금 번졌다 하면 그 농장까지만 하고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는 제가 영국을 먼저 갔다가 그다음 네덜란드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과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작가님이 직접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카이스트에서 제가 석사 공부를 하고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걸로 살처분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포스텍의 포항공대의 김기흥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광우병과 관련된 것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박멸주의와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서유럽 서유럽 안에서도 다르다. 대륙국가랑 섬이랑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면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네. 그러면 섬나라들이 이제 박멸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무조건 살처분을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일본도 그런가요? 그렇죠. 일본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바이러스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섬은요. 고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분단국가라서 섬나라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래서 영국도 섬나라하고 일본도 섬나라하고 우리나라도 섬나라하고 공통적으로 살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백신은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거 하면서 1900년도 초에 이미 백신이 나옵니다. 파스테르 이후에 현미경이 발견되고 바이러스 세균 세균이 먼저 발견돼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백신은 나와 있죠. 그런데 영국은 계속해서 그런 국제조약을 그런 표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어떤 국제무역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최대 교육국인 영국이랑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살처분이라는 걸. 그리고 2010년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인데 백신 맞히는 데는 후진국이야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백신을 맞히게 됐죠.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신과 살처분 논란이 이미 1970년대 그때부터 계속 서유럽의 대륙국가들하고 영국하고 계속 싸워붙어요. 대륙국가는 이거를 바이러스를 영국처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로 치면 우리 땅덩어리로 치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와 강원도와 경기도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나라로 생각해보면 경기도가 프랑스고 강원도가 독일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이 이렇게 나라로 퍼져서 살처분 한나라만 이렇게 자란다고 그게 병이 길목이 차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섬나라는 박멸주의 무조건 들어오면 얘를 딱 해서 씨를 말리는 이 바이러스 씨를 말려야 돼 이런 거고 약간 대륙국가는 공전주의랑 비슷하게 과학적으로 좀 막자 이거는 너무 살처분을 못 막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에서 서로 공조해서 이걸 좀 늦추고 발병 이런 것들을 늦추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쓰자라는 그런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섬나라는 예를 들어서 병균의 유입 이런 게 아무래도 대륙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살처분이라는 다소 비용이 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병균 반면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대륙에서는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살처분해서는 전멸을 시켜야 될 판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관리 쪽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섬나라는 교육하는 국가들만 잘 관리를 하면 사실은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질 통제만 딱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륙국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양계 농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우리나라 닭 하면 황교희 씨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개월, 3개월밖에 안 길러서 바로 먹는다. 맛도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오래 살면 질병 노출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양계 그 현실이 어떤가요?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주 MBC의 그런 팝콘치킨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조금 차용을 하긴 했는데 육계라고 하는 고기로 먹는 그 닭하고 그 다음에 산란계라고 하는 알을 낳아서 그 닭이 달라요. 육계는 지금 황교익 황교익 씨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습니다. 특히 삼계탕 닭은 더 짧아요. 한 달 채 남진 못 살고 우리 삼계탕 먹을 때 보면 뚝배기 다 들어가잖아요. 뚝배기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기 닭을 병아리에서 조금 코로나 하려고 하는 그 정도 되면 다 삼계탕 닭으로 빠져서 5주 정도 되면 다 죽죠. 그리고 우리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그런 것들은 연계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냄새가 많은데 나는 시작하니까 되게 작은 닭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게 되죠. 큰 닭을 안 드셔보셨죠? 외국 나가서 한 번씩 닭요리인데 닭 막 다리가 이만해요. 칠면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찔겨요. 네. 큰 닭을 먹는 게 거의 유일하게 어디서 먹냐 하면 토정닭 먹을 때 계곡 이런데서 먹는 거예요? 네. 근데 토정닭 대부분 다 찔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거의 성체까지 자란 닭을 시골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니까 네. 근데 그 호불호 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토정닭 그러면 일단은 어렸어도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닭들이 유통되고 있고 네. 지금 저는 토정닭보다 네. 그냥 일반 치킨집에서 먹는 닭이 더 맛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 어떻게 네. 그 산란계는 그럼 어떻게 이제 길러지나요? 산란계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장식 축산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네. 생각해보면 네. 그 공장 식으로 생겼거든요. 진짜 공장처럼 겉으로 봤을 때 안에 들어가면 8단 정도 이렇게 케이지가 있어요. 거의 2층까지 있어요. 네. 엄청 높아요. 그리고 케이지 하나에 닭이 한 3, 4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만 마리를 그 공장에서 키운다라고 봤을 때 자 만일 그 케이지로 그렇게 안 키우면 네. 자 우리 삼시세끼 할 때 닭 그거 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그 알을 이렇게 갖고 나오는 닭 한 3마리의 알을 갖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3만 마리가 나는 알을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출하가 되고 힘들겠죠.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해서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들어가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동물복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동물복지하면 엄청 깨끗하고 컨베이어 아니 저 케이지 사육하면 더럽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가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극히 일부분의 잘못된 사람들 혹은 옛날에 우리도 후진국이었던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시절에는 더러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위에서 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케이지 농장에 간 거기에는 제가 치재한 한 케이지당 밑에 컨베이어 벨트가 다 있어요. 얘네들 똥을 싸잖아요. 닭이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닭덩이 다 떨어지면서 살균 소독을 다 해서 다시 새로운 케이지가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오죠. 알을 낳으면 떼구르르 굴러서 그 앞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걔가 이렇게 이제 중력 때문에 이렇게 쭉 가서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제 선별장 같은 데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계란 한 판 탁탁탁탁 당기고 세척해서 탁탁 당기고 거기에 바코드 같은 거 이렇게 도장 찍고 하고 딱 포장돼서 나아가요. 그래야 산만계가 하루에 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복지라고 이제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양계 농장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캐지 사육을 안 하죠. 산란계 같은 경우에 그럼 풀어놔요? 어, 예. 알을 어떻게 수거해요? 사람이 직접 다 수거를 하고 개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분만실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어두운 닭들이 그런 데서 알을 낳거든요. 어둡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다 알을 낳아 놓으면 사람이 가서 일일이 수거를 하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복지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어떤 동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찬성은 하는데 우리가 동물복지를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그런 선진적인 의식이 있지 않느냐 그거 받아들일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효율 떨어지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코스트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고서라도 나는 동물복지를 응원해라고 할 정도의 아직 그 정도 소비자의식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일반 개인 소비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 하루에 계란 몇 세십 한십 하는 요식업계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데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케이지가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육환경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치러서 동물복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지금 수준의 케이지를 유지하느냐 봤을 때 직접 현장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동물복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탈산업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지역에서 지역방송에 있는 PD고 그거를 실제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요. 도시 사람들의 논리예요. 어떤 거가 더 낫습니다. 이걸로 가야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일 방사를 시켜서 키운다라고 치면 모든 게 다 괜찮을까? 마치 방사를 해서 키우고 동물복지를 하면 살척을 안 해도 돼. 그런 이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미디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명확하게. 살처분의 양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밀집사육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지 8단 그렇게 싸우면 한 공장에 한 3만 마리 키운다고 했잖아요. 어느 농장에 살처분 융력이 떨어지면 3만 마리 죽여야 되는데 동물복지 농장은 많이 키워봐야 한 5천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럼 개체를 죽이는 그 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덜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런 연구 결과는 없고요.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과 똑같이 이거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방역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일부 사람들이 저렇게 케이지를 하니까 저기에서 병균이 일어나서 저기에서 저런 바이러스가 생기지 세균이 저런 병이 생기지 그렇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케이지라고 해서 엄청 더럽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가보니까 의외로 그냥 분변 같은 것만 봤을 때는 더 잘 처리가 되니까 바깥쪽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놀라웠죠. 그러니까 동물복지와 살처분이 사실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역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동물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동물들이 그렇게 갇혀서 막 평생 알만 넣고 죽고 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돼지나 소도 평생 그 자리에서 갇혀서 죽고 나중에는 그냥 처음으로 나온 게 도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는 반대예요. 저도 동물들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이 엄청 이기적이고 음직한 거죠. 하지만 방역에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동물복지와 연관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만일 방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동물들은 더 전염병에 걸리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하고 동물복지 문제하고 연관시키기에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만 면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면역력과 관련된 무엇도 증명해 주지 못했어요. 다만 좀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더 아프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엄청 과학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면역은 더 알아보기 힘들겠죠. 동물 복지를 하니까 너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졸인플루엔자 걸렸는데 덜 아프지 닭이 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실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그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격리 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역은 방역대로 봐야 되고 살처분을 하나의 방역의 방침으로 봐야 되고 동물복지는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동물한테 해줘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동물복지를 인증하든 안 하든 간에 살처분의 영역에 걸리면 다 살처분이 가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방역의 이런 정보의 조치를 반대하는 농장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참사랑 농장이라고 여기는 어떤 농장이었나요?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그런 농장이었는데 유소윤이라고 하는 그 분이 참사랑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전북 익산에 있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죠. 그때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명 정확한 명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익산에서 살처분 명령을 받았죠. 예방적 살처분. 익산 주변에 양계 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큰 양계 농가에서 걸렸어요. 방역대라는 걸 형성을 해요. 100미터 500미터 1키로 3키로 막 이런 식으로 방역대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어느 농가에서 걸렸는데 처음에 500미터 안에 이렇게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합니다. 동종을 다 죽여버려요. 오리 닭 그런데 좀 떨어진 곳에서 벌써 퍼진 거예요. 어? 이게 역학적으로 얘가 퍼졌네. 그래서 방역대를 넓히게 되죠. 그 방역대 안에 그 참사랑 농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참사랑 농장은 동물복지 농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규모가 되게 작아요. 사실은 산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실험이라도 해보자. 얘들 항체 뽑아서 걸렸는지라도 좀 보자. 안 걸렸으면 우리가 밖에 안 하고 관리 잘 할 테니까 걸렸으면 그래도 그때 살처분을 해도 되지 않냐. 되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당국에서는요. 방역당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속함이 생명인 게 살처분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둘씩 이런 농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죠. 국가 주도 국가 주도 방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장은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강제 집행하니까 농장주인 남편분 그분이 군인 출신이셨거든요. 그건 막는 방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막아버렸죠. 강제 집행을 끝끝내 강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체 검사를 하고 다 했더니 다행히 여기 있는 닭들은 안 걸린 게 판명이 돼서 살처분을 안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듯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강력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이제 뭔가 정부 입장에서는 예외가 생긴 거잖아요. 예외가 생기게 되니까 이 농장에 대한 뭔가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 농장에서는 그거를 또 반대하는 소송을 내고 그래서 법적 공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졌죠. 3심까지 다 해서 제가 다큐 찍을 때 그때 1심 공판이 일리도한 그때쯤이었는데 몇 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온당하게 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죠. 그니까 그 농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국가 말을 안 듣는 약간 이상한 농장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농장이 사실은 그렇게 한번 덤벼줬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자꾸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만 살처분 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고 그럼 국민들이 저희도 살처분 원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 비참해요. 저거 그렇게 되면 정부도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백신 같은 거 좀 개발하고 우리도 좀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나보다 무반심하면 살처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메시지를 던진 그런 농장 첫 사례였죠. 참사람 농장 이후에 또 이런 농장들이 나타났나요? 계속해서 사실 이런 동물복지 쪽 농장인데 대부분 그쪽에서 만내많에 합니다. 아 많이 하고 그리고 작년 초에 경기도 이천이었나요? 거기서도 너무 살처분을 많이 하니까 작년 초에도 고병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개체를 죽인 해가 작년 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감성 완전히 막 너무 민감해진 상태에서 고병원 승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약 빨리 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서 제일 빠른 살처분 그거는 뭐 예외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 쪽에서 포천인가 이천에서 화성이었지. 화성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조금 늦춥시다.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조금 아주 늦추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엄청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다큐를 찍고 2021년도에 저 책이 나왔는데 그 통환도 굉장히 방역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살처분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에 살처분 관련해서 뉴스나 미디어에 접한 거는 살처분의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동물권에 대한 것보다는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쪽에 강조점이 찍혀있는 거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저는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부터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님이 그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 논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일단 처음에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지금은 덜합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됐고요. 지금은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행정선무보도 나가서 방역법 거기 가서 개체를 죽여서 사체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죽은 닭 쫓아도 저는 제가 제 맨손으로 이렇게 못 잡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송아지가 죽는 걸 보고 눈을 꿈뻑꿈뻑 거리는 그 소나 돼지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런 죽음을 생눈으로 다 지켜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살처분 하나만 대비하면 안 된다. 하나만으로 계속 막다 보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래서 좀 실험적으로 백신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여기에 실험적으로 이 지방만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항원뱅크 같은 것들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인류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의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중앙정부든 어디에서든 방역당국에서도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살처분 좋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데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처분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서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처분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다 죽여서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살처분한다고 하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오해가 쟤들 병에 걸렸으니까 그 오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병에 걸린 개체는 얼마 안 돼요. 소수구나. 나머지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얘네의 동종이를 멀쩡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길을 막기 위해서 죽는 생명에서 훨씬 많은 거네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지만 서울에 인구가 천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원주쯤에 이천쯤에서 인간의 질병이 뭔가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퍼져요. 그게 감기잖아요. 병아.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 살처분에 대한 그래서 공격해라 해서 분당쯤을 폭격하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그냥 거기에 분당에 살고 있던 그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지켜야 되니까 혹은 전 세계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를 폭격해라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 살처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쟤네들 병 걸렸으니까 어차피 못 먹는 거 그냥 죽이고 보상받으면 좋지 그거는 몇 프로 안 돼요. 그게 아니구나. 대부분 95% 정도는 다 그냥 멀쩡한 멀쩡한 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실제로? 그것도 안 보이니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미생물이 나중에 파면 그냥 땅이 돼 있을 거야. 흙이 돼 있겠죠. 흙이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0년 지난 거기를 파 봤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파는 데에 취재를 해봤더니 구덩이가 사람 키 높이 정도 이상 파고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정말 제가 살면서 제가 좀 비위가 약한 편이긴 한데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거든요. 엄청난 악취가 나고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 암모니아 가스를 그대로 계속 마시면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박농면을 쓰고 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곤죽처럼 땅 색깔이 달라요. 거기만. 그래서 약간 회색 이렇게 뻘같이 뻘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마대자루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사체들은 하나도 안 싸웠어요. 미생물이 마대자루 플라스틱을 못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후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묻어놓으면 다 끝이다? 아니죠. 비 내리면 그게 침출수가 지하수로 들어갈 거고 그게 다 다시 퍼져갖고 옆에 논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곡물 곡식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재처리라고 해서 그걸 다시 다 파서 3년 이내에 그거를 다시 열처리해갖고 퇴비화시킨 작업을 해요.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안에 팠더니 그래요. 그래서 문제 많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우리가 먹는 지하수나보 그러는데 이게 질소산화물이 사체가 있던 질소산화물 우리가 옛날에 비료할 때 인 질소 그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식물한테 근데 질소산화물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짜라거나 논의 벽 같은 게 아니면 파란 초록색이 짙어져요. 그 부분만 근데 그런 거를 먹었을 때 그런 공물을 많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 좀 해롭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안 찾아봐서 먹었어요. 근데 여하튼 재처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땅에 묻던 시절에는 우리도 2010년도에 그냥 땅에 묻었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침출수를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펌프가 계속 지금까지도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정화시켜서 강외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재처리를 하는데 어떤 곳은 농장주가 자기 돈으로 하고 어떤 곳은 국가에서 하고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PVC인가 큰 통에 다가 넣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플라스틱 통 넣었다가 다시 이동식 사체 처리기가 와서 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 비료가 되거든요. 유기화학비료가 되는 거죠. 화학비료는 아니지만 유기비료가 돼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재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재처리를 안 하면 질소 산화물이 엄청 많은 아까 썩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 처리를 하면 그 안에 나쁜 뭔가 그런 것들도 다 죽어서 어떤 영양소처럼 그런 질소 산화물고 그런 것들만 질소 비료처럼 그런 것들만 남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땅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백질이 그대로 그렇게 눌려서 퇴직듯에 있는 거니까 땅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애초에 해서 묻을 수도 있잖아. 빨리 해야 되니까. 아 속도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큰 차에다가 다 실어요. 사체들을 그래서 국경 지대에 정말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열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아 그 업체가?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지 업체가 있는지 근데 국경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하겠네. 그 산업처럼 우리나라는 그게 제 생각에는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동식 이동식 사체처리기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렌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서 고열에 확 돌려가지고 뭔가 태비처럼 만들어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 살처분과 백신 어느 걸 선택하는 나라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데 자 단일 나라로 많이 따졌을 때 그럼 보세요. 네. 고병성 조륜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백신을 맞히는 나라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나라 하나예요. 네. 우리나라는 안 맞혀요. 1대 1이에요. 네. 영국도 안 맞혀요. 2대 1이에요. 뭐 다른 웬만한 사유럽국가 다 안 맞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 안 맞혀요. 일본도 그렇고 네. 백신을 네. 조륜인플루엔자 그 경우에는 네. 안 맞혀요. 근데 대체 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중국이 더 많겠죠. 음. 홍콩 중이 더 많겠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백신이 백신의 역사랑도 좀 다르고 네. 축종과 네. 병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은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백신으로 해서 살처분 안 하겠다. 네. 뭐 그런 막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영국은 아 그래도 살처분 해야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구제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백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고병원성 조륜인플루엔자는 어 비교적 최근에 백신이 나왔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또 어떨 때는 막 병이 너무 빨리 퍼지면 백신이 쓸 수밖에 없죠. 그거는 고병원성이라고 하더라도 네. 조륜인플루엔자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나라가 많고 어떤 나라 자꾸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의 정책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백신도 염두에 둬야 된다. 2010년, 11년 구제역 파동 때 우리가 온리원 정책으로 살처분만 했잖아요. 네. 결국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백신이 늦게 왔잖아요. 물백신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네. 2월, 3월인데도 추웠대요. 2월을 특히 막 영하 10몇도까지 내려왔대요. 네. 백신이 준비 안 돼서 영국 퍼브라이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시간 걸렸죠. 네. 그거를 전국에 뿌리는 데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접종을 하는데 날씨가 네. 백신이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추운 거예요. 소들도 추우면 움츠러들고 그렇죠. 또 백신도 얼잖아요.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더 많은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백신은요. 항원뱅크를 이렇게 쭉 다 갖고 있으면 네덜란드가 하는 방식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이 구제역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 백신 방식이 백신을 비축해 놓는 게 아니고 항원을 가지고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 이틀 만에 제조를 해서 유통까지 끝내는 거를 목표로 백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모든 국가에 개발도상구이든 그런 데까지 다 퍼지게 되면 그 병은 굉장히 컨트롤하기 쉬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구제역은 백신 마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아직까지 백신이 그렇게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바이오 기업 바이오 선두에 있는 여기에서 좀 더 다양하게 백신도 좀 고려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대비를 해놓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돼서 항상 정부가 어떤 매를 맞고 있잖아요. 동물의 방역은 더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방역 이슈가 해석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되게 잘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그 세계의 유수의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 해보면 한국 정도면 한국 정도면 백신도 항원뱅크 마련해놓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한다고 그 당시에도 벌써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 잘못한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는가 이 방역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100%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기도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한테 오는 그 바이러스 종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 될까요? 30% 될까요?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들은요.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에이징 뭐 전부 다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 HIV, 사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누군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병에 걸려 서로가 혐오하고 서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방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초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공포에 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보다 우리 인류가 더 위대하다. 바이러스는 단세포의 어떤 정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더 위대하다. 난 그걸 믿고 있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처분 그래서 누가 죄 때문에 누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죄 때문에 걸렸어. 혹은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나라 민족주의로 갈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공무원 때문에 중앙정부 때문에 방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그런 거든 그런 방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다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코로나는 우리나라 처음에 K-방역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는 항상 매년 구제역이든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계속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스크린 계속해요. 이미 코로나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두 달 전부터인가 코로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다 미리 세워놨었던 겁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그 당시에는 진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미크론 같은 게 우세종이 되면서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방역의 기본 개념이 그 살처분과 백신을 막 저울질을 하던 그 동물방역에서 왔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방역의 기본 원칙은 공간방역이거든요. 우리 지금 처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서구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랐던 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공간방역을 했어요. 코로나 그게 다 살처분에서 온 겁니다. 살처분이 공간방역이거든요. 잘못 차단하고 접촉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김경 교수님 그 논문에 있는데 생활방역으로 네, 맞아요. 손 씻으세요. 마스크 많이 쓰세요. 그래도 막 마스크 안 쓰고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탁 쓰고 야, 만나지 마. 그리고 서로 안 만나고 그게 가능했던 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그게 있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살처분과 백신과 이 동물의 방역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겨울만 되면 뉴스 틀리면 그 방역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보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DNA 약간의 그 방역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웨덴인가 그 나라에서 제일 코로나 초기에 집단 면역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 대륙의 성향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하실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 위반자라든지 학자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도시인들 시민들 아니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살처분에 대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자도 아무런 무 베이스에서 연구할 수도 없고 학자가 결국은 돈이 있어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돈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도 우리가 방역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로만 막을 막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변이가 올지 몰라? 코로나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백신 제조 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동물이니까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게 아니고 저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도 되게 과학적인 저런 백신 제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그래 백신 맞아도 이때까지 맞은 고기 먹어서 괜찮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 나 괜찮은데? 어? 근데 자꾸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정책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네.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고 저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내가 이기적으로 그냥 나는 깨끗하고 무조건 살처분하고 백신 안 맞고 그런 것만 먹을래 이런 것보다 나도 좀 내 집에 강아지한테 예방접종 놓듯이 가축들도 주사를 맞고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포용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방역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인식부터 좀 바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정책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